가슴을 잇고 해서 제가 가슴을 잇고 먹었을 때 이게 뭐야? 물? 사실.. 맛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매일 하니까 네 많이 들었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토니아에서 온 은솔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예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테우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비어? 네. 네! 술쟁기예요. 저는 소주 좋아합니다. 맥주는 면 안 좋아해? 맥주는 소맥! 맥주는 너무 좋아해요. 산 뒤에교에 pre-order이 많아요. IPA는 많아요. 어떤 맥주는 좋아하세요? 카스? 테라? 그냥 보통 테라질로 하나 주세요. 이렇게 저는 배랑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진짜 맛을 잘 몰라요 왜냐면 저는 항상 소주와 소주 오케이, 너는 사실 소주가 더 맛있네요 소음액 보통은 콜라든지 좋아해요 여러분, 나 외출하고 한국 외출하고 차이점이... 약해요 약해요, 너무 약해요 물 같아요 그게 약간 좋아요, 안 싫어요 취하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한국 거 더 좋아하거든요 저는 술 취하려고 먹으니까 좀 별로예요 그래서 소음액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왔다는 한개 봤는데 내가 드셔 How What is this? 막, like... 제 생리가 안 조정해서 처음엔 그 나이 너무 좋아했을 때 근데 내가 이미 알았는데 한국에서 있으면서 항상HHHHH 그래서 원래요! 그러면 제가 좋아해 저는 시원해요 지금 좋아해요 처음에는 지금은 한국은 나에게는 이제는 Lucifer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은 국산 편의점 술의 맥주를 먹으려고 하거든요. 알쓰! 오케이! 구세법이라고 술에 관련된 세금의 법이 바뀐 거예요. 오, 예스, 예스, 예스. 옛날에는 카스나 하이크에서 그런 큰 회사들한테 주기했는데 이제는 짠한 회사로 만들어도 좋은 거네. 국가한테 너무 좋은 거 있죠? 맞아, 맞아. 오, this is like a first class restaurant. 오, 마이 갓! 감사합니다! 디자인이 되게 귀여워요. 개인적으로 보통 외국인들이 안주 잘 먹어요. 그럼 여러분, 나라에서는 맥주 같은 거 먹으면 그냥 맥주만 마세요? 고기 먹을 때도 먹고... 축구볼 때. 축구볼 때. 무조건 먹을래? 맞아요. 포테이로 칩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먹던지... 느끼한 거. It looks beautiful. I like that blue. They really work on the design. Nice little triangles, orange. I like orange. Yeah, looks fresh already, just from the beginning. It's nice and cold, thank you.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하는 건데 다 열기 전에 한 번 딱 하면 악마가 나가요.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매일 하니까. 네. 아이고, 아이고. 많이 들었지? 내가 열게. 아이고, 땡큐. This is up. Okay, perfect. Good. Are we good? Okay. 가볍다. 가볍다? 향. 그냥 맥주 냄새? 나는 생선. 생선? 오, 이것 때문인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My nose holes are confused. Why am I smelling beer at like 3pm? No, there is no time for beer. It smells kind of like... It's like fruit tea? Yeah. It smells like the winds of Jeju. Like, kill, kill.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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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 Yeah. I'm drunk. Oh my god. It smells like... It smells like... 가스랑 대랑... 그런 맥주와 비슷한데... 약간 시트러스 같은 그런 거... 조금? 조금 더... 새해. 조금. It's definitely different than Cass in height. That's for sure. It's stronger. More citric. Mm-mm. It's not too strong though. My description was terrible. It's good. You can drink it at any time. It's not too heavy. It's not too light. It reminds me a little bit of Ogarden, actually. A little bit. Yeah. 조금 더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스나 대랑 먹을 때 내가 느끼는 거는 아 이거 약간 물이랑 섞어서 근데 이거 대신 레몬 주시랑 How about the... Breaking food? 탄산 많이 없어요. 아 탄산... 근데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더 좋아요. 부드러워요. I feel like Jeju is with me. That was good. 딱 봐도 귀여워요. 디자인이 뭔가 너무 맥주 같지 않은 느낌? 근데 그게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데 보면 어? 뭐야? 환타 오렌지인가? 어 그런 느낌. 상상하나. I like that word. 상상하나. Oh, 감사합니다. 상상하나. 어떻게 하지? 하면... 악마? 그냥... 응. 오케이, 악마. 냄새가 확실히 달라. 약간 진한 거는 이제 시트러스 같은 느낌이네. 이건 좀 더... 망고? 어, 그쵸? 약간 그런 느낌? 냄새 맡아봐도 달콤할 것 같아요. It smells like honey. It does not like honey. Yeah, absolutely. And actually the color also looks like honey a little bit. It's like a Korean king. Honey. Really? You can't hold it? I'm not gonna hold i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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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m not gonna hol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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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달콤할 줄 알았어요. 제 스타일이에요. 개인적으로 맥주 혼자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사이다나... 아... 맥주에 사이다 넣는 거 진짜 맛있어. 그렇죠. 항상 섞어요. 진짜 맛있어. 딱 봐도 세 보여요. 세 보여요? 디자인 때문에 그런 거. 디자인 때문에. 맥주 만들 때 디자인이 엄청 중요해요. 두 번째 맥주는 약간 너무 음료수 같아서 이거는... 오! 정맥주인 거 같아. 근데 약간 에너지 드링크 같은 느낌 주세요. 에너지 드링크? 아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생은... 네. 인생은 라이프, 맞나요? 그래서 라이프 맥주. 되게 고급. 이렇게 우퍼 클래스 드링크는... 고급스럽다. 고급스럽다. I like the black. 만드신 분이 진짜 자신감이 엄청 많으신 거 같아. 인생의 플래티넘 맥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먹었던 것도 중에서 냄새가 제일 좋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더 부드러워. 더 부드러워. 더 부드러워. 잘 어울려. 이리 와. 렛츠 기릿. 사이다 사이다? 필요해요 사이다? 이거 진짜 근데 맥주 추워하는 사람은 좋아요 진짜 미래 쓰긴 한데 뭔가 처음에 마시면 과일 맛이 확 나고 근데 이제 애프터 테이스트? 그거 뒤에 나는 맛이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써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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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이랑 같이 먹으면 양념 치킨이랑 그거 달콤하니까 이거 조금 쓰니까 이거 먹으면 근데 제가 싫어 어떤 맥주 싫어할 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어떤 진짜 맥주? 나는 싫어해요 그래서 이 맥주 내 입 잘 안 맞으면 좋은 맥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잘 만들었어요 맞아요 음 좀 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꽤 부드럽고 맥주랑 4개 먹을게요 하나씩 4개 먹을게요 이건 4개 4개 이건 2개 2개 3개 1개 한번 마셔도 돼요? 아니 갑자기 갑자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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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잠시만요 1개 이거 이거 1개 이거 이거 좀 더 수다 그래서 이거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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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3개 이거 2개 2개 술자리에다가 나는 이거 선택할 거예요 왜냐면 믹스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 7점 5점 5점 맞죠? 그래서 그래요 3점 3점 2점 왜냐면 이거 오늘 맥주 먹고 싶다 진짜 맥주 이거 이거 선택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세 개라면 이거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일 병범하니까 뭐 치킨이나 밥이랑 같이 맥주 먹고 싶다면 이거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오늘은 진짜 맥주 먹고 싶다 센 맥주 3 4 4 4.1 그가 저의 스코어 제가 생각 이 부분은 정말 맥주 그래서 아무래도 날을 시작할 때 이걸 맥주에서 맥주에 밥이랑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이건 좀 더 강하지만 아직도 맥주 그래서 여러 번 드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약간 더 조금 더 더 밥이랑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수제 맥주라면 특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이거 맥주야 우리나라 맥주랑 제일 비슷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거랑 제일 비슷한 맛 이거 먹으면 이거 맥주라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둘은 그냥 이거 뭐지 뭐 그렇게 할 것 같아서 물이라고 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나마 제일 비슷할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 한잔 마시자 약간 조금 더 달콤하게 해주세요 완전히 히트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술 취할 때 먹어요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근데 약간 한국에서 그럼 수제 맥주 같은 거는 얼마예요? 아까 그거 편의점에서 썼는데 네 개 이거는 아 이거 그 프로모션이에요? 아 이거는 아 그거 그것도 들었어요 요즘은 우리집 냉장고 엄청 맥주 엄청 많아요 놀러 가도 될까요? 네 저 놀러 갈게요 네 엘리즈 엘리즈